아 죄송해요. 잘한다! 네? 잘한다! 잘한다! 아 잘생겼다는 소리 안 했으면 지겨우셨을 텐데. 잘한다! 잘한다! 나 얼굴에 성이 얼마 있냐고. 야! 잘한다! 아 돈 안 됐어요. 아 감사합니다. 아 고맙습니다.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드시도 못 드시네요. 아.. 세고 다니고. 예. 여기다 뭐 이상한 거 배꼽을 보면 아니죠? 옛날에 몇 번 당해 봐가지고. 뭐가 되는 거죠? 동구는 안 그래요. 아 그래요? 잘한다고 잘생긴 게 아니면 잘한다. 아 잘생긴 게 잘한다고? 잘생기지도 않았다. 잘생긴 애는 뒤에 와요. 시인이가 보고. 잘생긴 애가 잘생겼다. 우리 시인이는 그냥 뭐 얼굴을 한 번 뭐 그냥. 저희도가 잘했지만 잘생기지도 않았다. 우리 두 명들은 아직 그냥 아쉽겠습니까? 아쉽겠습니까?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소문의 힘이 뭐 앵콜고 한 번도 준비했습니다. 사실 제가 지금. 아 바쁜데. 아 저희 아까도 분리수간 날인데. 빨리 가면 되겠고요. 여러분들 오늘도 일산의 소문에서.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. 앵콜고 한 곡 준비했습니다. 네. 제가 이쪽에 사이드에 계신 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뒷통수는 잘 안 보이는데요. 아 알겠습니다.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좀 같이 좀 놀아주시면. 더 흥이 날 것 같아요. 대신해서 오늘 제가 보기에는. 30대 전에 계신 분들. 40대 전에 계신 분들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. 자기 본인의 나이가 40대 전이다 하시는 분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아 맞네. 제가 원래 나이가 46살이에요. 82년 개띠인데. 자꾸 사람들은 58년 개띠인 줄 알아요. 제가 82년 개띠다운 노래 한 번 갈게요. 괜찮겠어요? 예. 소원 수 있겠어요? 예. 네. 자 그럼 미스터 파이크 오늘 앵커 곡으로. 오늘 신나게 한 번. 놀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. 대신해서 앞에 계신 분들. 자리에서 일어나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. 여기 나오면 안 돼요. 네. 여기 나오면. 헤헤. 죽여버릴 거야. 헤헤. 아까 막 가운데서 막 기름이 되던. 우리 자랑이 어디 가셨어요? 아 진짜. 제가 여자에 약해. 남자한테는 안 약한데 여자도 약해. 아 네. 좋습니다. 준비됐으면. 지금부터 한 번 가겠습니다. 우리 어머니. 준비되셨어요? 예. 아니 다리를 조금만 이렇게 오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아니 너무 섹시해가지고. 아 네. 자 그럼 앵커 곡 준비됐으면. 감사합니다. 감시 한 번 주 douss. 예예예예예예예. 아 더 조금만 조금만 되겠습니다. 예예. 자 우리 다시 양손 앞으로 좁인공 컴온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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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